오늘도 행복한 하루 모두 같이 걷기 노래해 어쩌면 잠올리 던지고 모두 소리 높여 암님 하고 예이! 와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집에서 한 40분 정도 차 타고 왔어요 온천이에요 좋다 어디? 아무데도 가자 엄마는 여기 아 진짜 너무 몰골이 상태가 심각해 가리고 있어야지 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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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와 오므라이스 뽀끼도 하고 시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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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에이 귀엽긴 귀엽다 덴푸라? 카키아게 카키아게 덴푸라랑 소바 세트에요 2시 맛있어 소이리 먹어봐 자 시국해 시국해 신뀌 고소해 너무 맛있어 커피 마시러 왔다용 여기 코미디아는 커피 시키면 이렇게 짱콩을 줘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맛있어갖고 귀여운 겨울 버전인가요? 짱콩 먹을래? 싫어? 아메리칸 맛있다 마구자 그것도 맛있어? 아이스커피? 좋다 멜저소스 오늘까지래서 1200엔이 50엔이었어요 12,000원이 500원 오늘 하나 먹고 나머지 냉동했다가 캠프할 때 가져가면 딱일 것 같아요 생탕 막걸리랑 땅콩 막걸리 땅콩 막걸리 맛있다 맛있다 아마도 안해 약간 단맛은 딱 쓰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배가 다 젖었어 무슨 말이야?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올리브오일 아니 그러니까 생선이 뭐예요? 카카오 바르사미콘의 시럽 오 여기 폰즈 기름다 우와 잘어 우와 떡볶이 맛있어 맛있어 잘 어울린 나 스타러스 롯이 안떯어 잘 어울린 무인리 아나? 카카오는 가격이 아주 얇아서 가격이 비싸고 마늘을 넣고 마늘을 넣고 오구 쭉 내려가네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삼겹살이 어찌나 먹고싶던지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콩나물이랑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볼래 콩나물? 알았어 약간 메이저 소스야 여보 대박 대박 바로 이거야 너무 짜 푹 줄이니까 짜다 여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리 밥 다 먹었나? 오 다 먹었네 우와 철 하하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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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그쵸 아이 그쵸 으 으 아 vind 으 아 카페 바디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퓨터링 바로바로 구워야지 맛있거든요 뭐부터 볼까? 동그랑때부터 할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좀 이따 애호박 해, 애호박은 더 쉬우니까 뭐하는겨? 맛있어? 좀 뜨거운데 뜨거워서 지금 호박도 얼른 해줄게 오까 아찔이야 오까오까 오까오까오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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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야 땡큐 오이 바이로바이로바이로 JE 내 농담이 내 농담이? 오이 맛있어? 케찹 아 이게 맛있어 나만 하질 않고 한 접시 건졌습니다 다 갖다 놓아서 얘도 다 닦아줬어 뭐야 아 야다 밑에 기름 봐라 기름이 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관 함정으로 나온 고고노 고차 레몬티 맛에 아 개별 포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몬? 응 레몬 음 너무 맛있어 좀 해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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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몬어 메몬어 맛있어 응 응 바빠 마다 야이로 응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저쟤 저쟤 아 아 아 아 저쟤 저쟤 응 저쟤 저쟤 저 흘러갔어 으 통 와 제가 통 교체 식당 고통 nak ее 오늘처리도 너무 건강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여 넣어먹고 싶어요. 좋, 좋죠! 오늘은 주구를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었네요. 그저 먹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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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에 딱 놓고 그렇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조용time 고춧가루를 사봤자 사과 shot Holiday 자장면 면이 맛있 Amelia 좋 descub 면이 너무 맛있어 짜장면 면이 맛있지 이거 면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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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케첩 에그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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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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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자라마짱 학교 잘 들어갔고요 날씨가 빗방울이 살짝 오는 게 약간 흐리면서 집에 그냥 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커피 마시러 갈까 합니다 재밌게 있는데? 월드 시토리래요 others 우와, 후유 레시피도 있네 후유에 걸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맹수야 맹수. 맹수. 쪼밍. 쪼밍. 왈왈왈. 왈왈. 왈왈. 왈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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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으로 불이 낮게 쐈습니다. 왈왈왈. 왈왈왈왈왈왈. 왈왈왑. 완전히 강풍이 굴고 있어요 강풍이 운동 운동 운동하는 뚝뿌었다는 하 Maßnahmen 초코 희나벨 이렇게 팔아요. 큐브식으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시뻘게 시뻘게. 설빙 아이스크림이랑 이거랑 있어. 한국고 왕수박. gek 여기. 여기. 밀떡볶이 핫도그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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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다진 잔 Mash 양념 vä주기 기름에 넣고 양념과 듬뿍 양념을 넣고 고춧가루 양파를 삼키랑 양파 그리고 멸치 3T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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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